춘씨, 카시, 달씨, 제씨 이렇게 해서 저희 이름을 지어달라고 했어요 저희가 댓글을 많이 받았는데 카시라고 하니까 아주 신박하고 드러운 이름이 카학퇴 개인적으로 가장 마음에 드는 거는 카드를 한 장만 대주세요 매일 아침 듣는 소리야 카시의 Y Y가 대상 아닙니까? BY BY는 BY야? 달심 달려오빠 요오빠 달신대 고나 달고나 달고자도 나왔는데 이름표는? 달고자 다음은 춘님과 춘 천닭갈비 초등학교 때 진짜 많이 했던 짓이잖아 춘춘춘은 작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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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무 센스있더라 이거는 진짜 마지막으로 이게 대박입니다 제임스 제시 제시 제 이름은 제 이름입니다 제 이름은 제 이름입니다 제수씨 이러지마 한번 읽어주세요 제수씨 이러지마 아 사랑가전쟁이야 고마워요 제 WAX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